정준 인스타그램 캡처 뉴스 한 배우 정준과 김유지 커플이 다정한 모습으로 찍은 셀카를 공개했다. 정준은 지난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산을 좋아하는 준 그리고 유지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. 사진 속에는 마스크를 쓴 정준과 김유지의 모습 등산에 어울리는 편안한 복장을 한 채 미소를 짓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친근함이 묻어난다. 한편 13세 나이 차이의 정준과 김유지는 지난해 방송된 tv 조선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연애의 맛 3을 통해 인연을 맺고 실제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.